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나치를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오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구비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내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여.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여.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오래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의 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마른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더다. 그러나 가인이 새악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